시어던 클러스 시어던 클러스 촬영했습니다 우와 1년 만에! 1년 만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잘해 이랬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재밌게 저희 최초까지 촬영하고 이제 또 힘내서 마지막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. Q. 그렇게 들어요? 지금은 좀 귀엽게 찍었어요. 하이팅 감정이라고요. 아까 이게 막 10호였잖아요. 옷이 바뀌니까 분위기도 바뀌고 무드가 벗기니까 되게 밝아졌던 것 같아요. 너무 이씨 두꺼운 것 같아요. 오늘 거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팬분들이라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. 우리 민기입니다. 우리 민기잖아요. 이 밤 가득한 제기들 슈가 레디 슈가 레디 박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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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적인 발전 이렇게 오늘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너무 진짜 재밌게 찍었고요. 마지막에 이 베이비보이 오마준 또 제 인생에 또 처음 해보는 메이크업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뭔가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서도 사진들이 너무 멋있게 다 잘 나왔어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뮤지컬 배우로서 또 각지 촬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가 되게 또 좀 저에게는 또 새로운 뭔가 경험 그런 시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시어터 플러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그리고 남은 헤드윅 공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마워요.